네 안녕하세요 이제 동안거 해제 입니다 아 뭐 2015, 2013년인가? 2013년도 부터 동안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부터 10년 해서 요번 요번 동안거는 이제 그 참 유튜브도 하고 하면서 보르부두르 부처님 일대기 오늘 보르부두르 부처님 일대기는 정말 보르부두르 부처님 일대기는 뭐 다른 부처님 일대기와 완전히 태국, 미얀마 뭐 이런데 심지어 한국 부처님 일대기와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러냐면 쿠시나가라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부처님의 육신 80년간 끌고 다니시던 몸이 끝나는 것을 부처님의 일생의 끝으로 본게 아니라 여기서는 완전히 새로운 거죠 깨닫지 못했던 부처가 끝나고 깨달은 부처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새로운 탄생을 하는 거죠 소위 금강경에 말하는 의법 출생,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르부두르를 어떤 인연으로 공부하셨건 보르부두르 부처님 일대기를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는 보르부두르 부처님 일대기처럼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이제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부처님의 깨달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2004년도에요 2004년도에 제가 2003년도에 이제 잘난 척하고 저 금강경 해설서를 하나 썼는데 충북음성에 이제 보현사 절에 갔는데 그 스님 여전히 생존에 계시겠죠 비구니스님이신데 이제 수덕사에서 출가하신 비구니스님이신데 저보고 이제 그래요 우거사 그래서 금강경 해설서를 쓰셨는데 금강경을 한글자로 정리하면 뭐야 그랬더니 제가 상이요 에잇 아니야 내가 당신 저기 몸 좀 치료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거 모르면 안해줘 다음에 올 때 알아갖고 와 그래갖고 잘난 척하고 책 썼는데 노 비구니스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다시 가면서 다시 가서 스님 견이요 그랬더니 우와 자기는 한 3일 만에 알았대요 근데 뭐 금강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견이다 근데 상도 답이고 견도 답이지만 견이 답입니다 지금 그 상에서 새로운 의법 출생 법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려면 견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오늘 보르부드루 같이 공부하여 부처님 일생 공부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천태종 본사에 가서 신촌에 있는 천태종 성룡사에 가서 오래간만에 불자님들하고 법회를 하기로 했는데 보는 게 바뀌어야지 연꽃이 펴요 보는 게 안 바뀌는데 연꽃 안 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비난을 받죠 비난을 받는 일이 있죠 비난을 요즘 대통령 출마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무튼 비난하죠 예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새로 대통령 나오는 사람도 그렇고 영화 배우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그렇고 많이 비난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것으로 설명드리는 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를 깨달으셔서 도대체 뭘 깨달으셨는지를 말씀드리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봅니다 오늘 먼저 비난하는 우리들 뭐 아까 여기서도 이렇게 뭐 비난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우리 뭐 비난 잘 하잖아요 뭐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 갖고 비난 많이 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 갖고 비난 많이 하죠 이렇게 우리 비난하면 그리고 뭐 또 얼마 전에 쌍둥이 배구 선수들 짱둥이 배구 선수들 학폭에 비난도 했지만 분노도 사라지지 않는다 뭐 이런거 작년 초부터 그랬었죠 1년간 시끄러웠죠 그래서 비난을 하는 근데 비난이 반대가 용서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반대가 용서냐 비난할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이거는 속인들 얘기고 부처님은 이거를 깨달으신 게 아니에요 이래서 용서하자 그렇게 교회식으로 그렇게 가시지 않으셨어요 비난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봤어요 비난 받는 우리들 입장에서 이제 뭐 보면은 뭐 어떤 책이 있는데 뭐 초격차 혁신사고 비난을 받을 때 절제력을 길러라 기죽지 마라 자기 자신이 죄가 없음을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도 이의 없이 비난 받는 거 아니니까 반성해라 그리고 인내해라 그렇게 많이 비난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거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비난 받을 때 이렇게 하지 마라 거꾸로 칭찬해요 뭐 기업은행 뭐 태업은행이라고 그러고 뭐 저거 저거 김호철 감독 보고 난 다음에 뭐 잘하고 막 칭찬하죠 이 양반 국무충리도 하고 뭐 사적으로 좀 아는 분이기도 하고 뭐 그래요 뭐 칭찬하고 김진표 국회의원 5선됐을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막 칭찬하고 환호하죠 비난 받을 때도 있고 남을 환호할 때도 있죠 환호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도대체 이것도 아니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은 건 뭘 깨달으셨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난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이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비난을 받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의 상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상을 비난하는 거예요 내 친구 내 딸 내 마누라라는 이 사람들이 만든 상을 비난하는 것 이 사람을 비난해요 동업자 내 친구 뭐 누지 받을 막 비난하는데 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상이다 그러니까 누가 당신을 비난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둔 그 사람의 상을 그 사람이 비난하는 것 이건 엄청난 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당신을 비난하더라도 당신은 누구한테 절대로 비난받을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둔 그 상이 비난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남들을 비난하면 그 사람도 결국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자기가 만들어둔 자기의 상에다 비난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 쌍둥이를 비난을 해요 쌍둥이를 비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둔 쌍둥이에 상에다 대고 비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를 자기가 비난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가 그 탁기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누가 자기를 칭찬을 해요 누가 자기를 칭찬해요 누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좋은 일 같죠 좋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둔 뭐 김호철 감독이 있는데 김호철 감독을 칭찬하고 환호하면 팬들이 만들어둔 김호철 감독의 상에다가 그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왜 마음의 평화가 깨지느냐 남들이 만들어둔 상에다가 자기가 스토리를 입혀요 남들이 비난을 해도 남들이 만들어둔 상에 자기가 스토리를 입혀서 원래는 저 사람들 이야기인데 자기가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서 자기가 자살하기도 하고 자기가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자기가 기죽기도 하고 자기가 변명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견이에요 상과 견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전부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처님을 보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지만 자기가 만들어둔 상을 보고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봐라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 견여래 거기서 이제 견 금관경이 그게 다 상임을 봐라 누가 너를 칭찬해도 그 사람이 만들어둔 너의 상에다 대고 칭찬하는 거다 누가 너를 비난해도 그 사람이 만들어둔 너의 상에다 대고 비난하는 것이다 물론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허공처럼 부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시기 때문에 누가 주는 것 아니면 갖질 않아요 길거리에 길거리에 금덩이가 떨어져 있어도 누가 주는 거 아니면 안 가져요 허공이 금덩이가 어디 같나요 누가 꽃이 떨어져 있어도 누가 주는 거 아니면 갖질 않아요 그런데 주는 거는 어떻게 되죠 대자연이 대자연은 물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질을 생하기만 하는 거지 그런데 주는 거는 누가 할 수 있죠 오직 사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이 보루보드루 일대기 그 밑에 있는 120장면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는 지난 생에 주기만 했다라는 거죠 주는 그런 보시행 보현행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렁이 시커먼 중생들한테 부처님이 알게 된 거 모든 것이 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을 버터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탁발을 시작하신 거예요 탁발이 수행 중 최고다 주지 않으면 먹지도 않아요 주지 않으면 먹지도 않아요 부처님 많이 굶으셨어요 부처님도 새로운 신흥종교 생기면 다 사기꾼이라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 참 여러가지로 이제 뭐 신난 일이 많고 평화롭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탁발을 이제 그거를 제일 먼저 주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호공처럼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사신다는 게 바로 이 소리예요 그래서 탁발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난 생에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주는 걸 하기 위해서 탁발을 가시는 거죠 태국 스님들 산골 스님들은 말 타고 탁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을이 너무 멀어서 탁발을 탁발을 하고 절에 오면 열두시가 넘어버리거든요 열두시 넘으면 하나도 안 드시니까 오후불식 그래서 이제 말 타고 하시는 것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산골 사람들도 주는 보시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죠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깨달으신 거예요 상 상 우린 지금도 테레비를 보고 뉴스를 보고 심지어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도 남 비난하고 남 비난하면 자기가 만들어둔 그 사람에 대한 상이 비난한 거기 때문에 그 탁기를 자기가 받아요 근데 남을 그래서 부처님이 남 비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가 받으니까 그런데 남을 칭찬하는 것은 권장하셨어요 단 칭찬받는 사람이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만들어둔 상에다가 칭찬하는 거지 너한테 칭찬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 경계해라 그냥 감사합니다 당신은 축복받으실 겁니다 제가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한다라는 게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만들어둔 상에다 대고 칭찬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좋은 기운을 다시 받게 돼 있어요 이거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칭찬과 비난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비난을 하면서 사나요 우리는 특히 요즘 들어서 요즘 요즘 몇 년간 그거 자기가 만들어둔 자기가 만들어둔 상에다가 자기가 비난하는 거기 때문에 안된다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하시고 싶은 건 이거예요 Now 지금 이 순간은 당신 앞에 당신의 카르마나 당신의 모든 행위로 볼 때 최적의 상태이다 Now 여기서 당신이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현재 당신의 그릇으로 볼 때 지금 상태는 최적이다 그러니 바람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금 상태를 가장 감사하게 생각해라 정말로 정말로 당신이 앞으로 미래에 발전하고 싶다면 지금 상태가 가장 감사한 상태다 그게 Now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한 생각을 일으켜요 한 생각을 일으키면 한 생각이 일이면 반드시 반대되는 영도 생겨요 일과 영과 일과 영과 끊임없이 생겨요 여기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한 생각 일으키는 순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번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순간이 당신한테는 최고의 만찬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찬스고 최고의 타이밍이니까 Right now Just do it 그냥 해 기다리는 것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투덜대지 않는 거예요 아 지금 나의 복력으로는 나의 상황으로는 이게 최적이구나 감사합니다 이거 그런데 대부분 어떡하죠 여기서 화를 내고 계획을 하고 짜증을 내고 미래를 자기가 막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다시 마음의 균형이 깨져서 당신의 모든 지혜는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한 생각이 들어오면 반대 생각이 1이 일어나면 0이 자연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생각을 하는 순간 당신의 지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거든요 이래서 이래서 완벽히 깨달음을 얻으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라 아니죠 여태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쓰지 않았죠 내 안에 부처를 쓰지 않았죠 이거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 right now 딱 해서 나도 주지 않으면 주지 않으면 먹지도 않는다 주지 않으면 욕심내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서 딱 이거를 대고 나니까 그 상태에서 누가 보면 주제 넘는 것 같은 큰 원을 세우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는 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중생을 다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번뇌 다 끊는 거는 한 생각도 안 일어나게끔 중심을 딱 잡고 가는 거죠 그리고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이래서 사롱소원이 최고의 일단 중생을 다 제도하는데 아니 허공이 찾아다니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준비된 자에게 자기가 나타나 준비된 자에게 뭔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같이 무소이 뿔처럼 혼자서 가라 칭찬과 비난 다 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만드는 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스토리텔링이다 거기다가 네 이야기까지 덧붙이면 칭찬하면 화가 나고 칭찬하면 헤헤거리고 비난하면 화가 나서 너의 리듬이 깨져서 다시 불균형 상태로 된다 행복이 깨진다 욕망 집착 번민 애착 그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해탈의 진리를 찾아 무소이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미 당신은 해탈한 부처를 갖고 있다 탐욕과 혐오와 헤매임을 버리고 매듭을 끊어 탐욕 탐욕 이것도 라인 나우가 아닌 미래 자기가 계산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생각이죠 혐오도 과거에 대한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된다가 헤매임이죠 이거 다 버리고 목숨을 잃어도 두려워 말고 무소이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수단이 다 파악 부처님 깨달으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해보면 이거를 해보시는 거죠 동안고 백일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최초의 설법을 이제 딱 하시는 거예요 오비구를 만나셨잖아요 오비구를 만나셔 가지고 이제 딱 승단이 만들어지고서 최초로 설법 하시는데 다섯 비구가 이제 비구들이 좀 늘었죠 여기 이쪽에 오른쪽에 셋 왼쪽에 여섯 비구한테 이제 설법인을 하고 법을 설 하시는 거죠 여기에 여기에 두 분은 이제 힌두교 브라만교 인데 이제 부처님 법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 상이다 다 상이다 다 상이다 그 상임을 바로 봐라 상임을 바로 봐라 모든 것이 상이다 그 상임을 바로 봐라 그게 견이에요 그 법문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최초의 설법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금강경에 나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섯 비구들이 119 장면에서는 부처님 목욕시켜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저 목욕시켜 드리는 장면 스승을 목욕시켜 드리고 우리 스승님 저렇게 우리 숲에서 같이 수행하던 수행자로 두실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자기네들이 이제 발도 씻겨 드리고 신발도 갖고 오고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 법복도 제대로 갖춰지고 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이 씻겨 주시니까 이제 연못에 들어가서 씻으시는데 물에 들어가면서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과거 부처님들은 어떤 자리에서 법에 이런 법을 하셨을까 예전 여래들은 다 어디 갔는가 그 이제 그러면서 부처님이 앞으로 이 참 이 시꺼먼 중생들한테 어떻게 법을 설하실까를 목욕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이 앞에 이분들은 이제 그래도 같이 공부하던 수행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시꺼먼 중생들한테 이제 어떻게 할까를 이제 목욕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심을 딱 하시는 게 이제 이제 보르부드루 마지막에 이거예요 보르부드루 부처님 일생 마지막은 부처님이 쿠시나가라 나가라 살아 쌍수 밑에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게 부처님 일생의 마지막이에요 뭐냐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고 신들마저 지도해주는 새로운 사람으로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정반왕과 마야부인의 고깃덩어리 몸을 받은 부처는 끝나고 여기서는 완전히 의법 출생에서 새로이 태어나시는 것이 이 보르부드루 부처님 일택이 아주 압권이에요 이게 부처님 일택이의 끝이에요 의법 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천신들이 막 있죠 여기 천신들 또 이렇게 여기 법문 들으려고 귀에다가 지금 천녀들이 귀에다가 손 갖다 대죠 환호하고 있죠 다 상놀음하는 신들이거든요 다 천상의 하늘에 있는 또 밑에서 밑에서는 이제 그 대중들이 이렇게 다 이제 하는 것 이게 부처님께서 이제 그 최초로 이제 설법을 설하시는 장면이고 이게 이제 녹야원에서 이제 제대로 세간 하늘 인간 땅 인간 이런 사람들한테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당신이 깨달으신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상 모든 상으로 그래서 바로 봐라 바로 봐라 사람들이 너한테 칭찬하지만 너한테 칭찬하는 거 아니다 그 사람들이 만드는 너에 대한 상에다 놓고 칭찬하는 거다 이것만 이해하시게 되면 불법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라는 게 누가 자기를 칭찬을 하건 뭐 누가 자기를 비난을 하건 너하고 상관없는 거다 그거 그 사람들이 만드는 상 상하는 거다 다 상에 상에다 대놓고 하는 거 너랑은 아무 상관없다 그 칭찬에도 상관이 없고 비난에도 상관이 없는 누가 주지 않으면 먹지도 않는 그 존재 그 존재가 중심을 딱 잡고 이제 법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120일간 부처님 일대기 같이 공부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부처님 보르보드로 3층 부처님 일대기 밑에 있는 자타카 처음에 자타카 1부터 20까지 그 이제 그 그 했었죠 그 마누하라 공주 이야기 했었고 21부터는 자료가 없어서도 못했고 몰라서도 못했고 이제 부처님 일대기에 집중하느라고 못했는데 자타카 이야기를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보르보드로 가게 될 때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구요 가능하다면 경제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해드릴 수 있으면은 뭐 해드리고 뭐 경제적으로 되는 분들은 또 암튼 암튼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참 이렇게 보니까 요번에 참 그 보르보드로 일대기 보면서 아 용왕님이라는 용왕님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구나 사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목탁이라는 게 그게 아 용왕님하고 그 수중 물의 물 중생들을 위해서 쓰잖아요 목탁을 그러니까 그 목탁은 그 용왕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 북 가죽으로 된 북 둥둥둥둥둥둥둥둥 하는 거 그거는 천시 하늘과 관련이 있는 거고 하늘 대중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저기 종 바람 쇳소리 이거는 땅 속에 있는 중생들과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런 요령이나 종 종이나 징 그 다음에 북보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목탁이잖아요 그 목탁은 수중 중생들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아 보르보드로에도 용왕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던데 어차피 뭐 용왕이라는 용왕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매개체 역할도 하니까요 용왕님들이 참 중요하구나 예 그래서 1월 22일 날 2월 22일 날 방생도 갑니다 보르보드로 일대기 여기서 마치고 이제 멋진 동왕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왕고 해제 이번 동왕고 그 신축령 동왕고 잘 하셨고요 올해 말에 이제 또 이민년 동왕고 할 거고요 중간에 저희는 항상 그 3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또 공부하는 거 있으니까 그때 공부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